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주일아침 역사순 통독성경 공부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1년 1독 통독성경 294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부터 300일 누가복음 10장까지 통독과 매일의 5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공부하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이 이야기에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은총을 저희들에게 덧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했던 사복음서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하여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책을 붙들고 고백하는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이 말은 다른 많은 주변의 내용들을 사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그 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통독해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답을 또 우리는 찾아서 고백해야 됩니다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한가 이 성경을 붙들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그 약 성경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 역할은 일단 기초적인 역할은 엘리아가 와서 할 것이며 그 엘리아를 통해서 소개받은 그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그 약의 시작과 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오직 예수 이야기가 될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 그 답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보금서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 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모든 이야기는 오직 예수 이야기를 위한 준비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야 라고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층 더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공부를 통해서는 그 약 성경이 사보금서의 오직 예수 이야기의 어떤 준비요 바탕이었나 라는 부분을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봤잖아요 첫째 우리 예수님이 동정념 마리아를 통한 탄생 그 다음 베들렘에서 공간적 탄생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이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마무리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와 부활은 어디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거니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모세를 통한 언약을 기초로 새 언약을 선언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찬식 즉 마지막 6월절의 첫 번째 성찬식 이게 우리 예수님의 중대 사역 준비셨는데 이 모든 중대 사역의 준비의 기초가 구약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거기에서 더 압축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약 성경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였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선언하셨고 이 새 언약은 새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 시점으로부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주님 제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진행되며 그 이후에도 진행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신 새 약속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그 새 약속을 첫 번째 성찬식 때 선언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가 나오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다음 행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종료하신 후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사내들인 고개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 빌라도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장사 되어서 3일을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와우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성찬식이 끝나고 부활할 때까지 전체 시간으로 따져놓고 보면 한 3, 4일 이 정도 되는 시간이었다 이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는데 이 중대 이야기와 그 약성경이 관련 있는가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할 때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하심을 묶어서 오직 예수를 선언하는 핵심 지식으로 우리가 기초를 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들과 구약 39권의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 보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다 라고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뭔가 우리 의사를 개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그 계획과 의도를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의도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실은 뜻을 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관철하고 싶어요 그 열정을 그 열망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신 게 아니라 자기의 바람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바람 그 바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 기도를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이제 열한 명의 제자들 이때는 이미 가론 요다가 조용히 자기 볼일 보러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열한 명의 제자들과 그 기도 시간에 동참을 요청해 놓고 그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마음의 무거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내가 너무 고민이 깊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다 라는 얘기까지 나누는 사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는 서로 너무 깊은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서로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이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멀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늘 그런 경험적인 지식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좋은 게 좋지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서 더 이상 깊은 얘기를 못하는 거고 속에 담고 있는 무거운 이야기들은 자기가 져야 될 몫으로 여기고 누가와 나누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까지 일을 펼쳐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지 3년 만에 우리 예수님의 최대 고민스러운 사역의 무게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고민하여 죽게 돼요 이런 표현까지 했다라는 게 이제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제자들과의 그 관계의 깊이성 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예의 대제사장 세력들이 보낸 체포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바로 사내들인 공예 재판이 열리는 거죠 그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열리는 그 재판의 장면으로 돌아가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협업하는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예원 그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예원의 재판을 돕기 위한 수백 명이 그 사내들인 공예 재판의 전체 구성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낮에 나를 잡지 왜 밤에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 1, 20명이 아니어올시다 수백 명 무기를 장착한 수백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예 재판 안에 그날 밤에 결정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70여 명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 수백 명 이들이 전체적으로 팀워크를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웠다 그런데 그 전체 재판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다 그 해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 중심으로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예원들과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예원들의 명령을 받는 수백 명의 무장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날 밤 재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파워풀하고 그 당시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그 많은 대중운동을 주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그날 그들의 결정으로 모든 걸 종료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주도한 핵심은 대제사장 그 당시 지중해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시베리우스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그런데 사실상 그 황제가 명령한 것도 아니옵시다 대제사장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제사장은 과연 누구길래 이 중대 결정 사내들인 공예재판의 핵심으로써 이 중대 결정을 이끌어 가라 했을 때 이 대제사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급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예수님의 재판 사건을 주도하는 이 대제사장의 직책은 이 시점으로부터 1500년 거슬러 올라가서 후레구프 시네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임명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어짐으로 사실은 60만 출애굽 리더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핵심이었고 함께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전체로 따지면 200여만 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실제 이제 제사장 나라가 구성되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대표로서 아론이 세워지는데 대제사장 직책입니다 이 대제사장 직책이 여기서 세워지지 않았으면 1500년 후 우리 예수님의 그 최종 사역 그걸 마무리하는 그 중대 결정의 재판장의 재판장이 될 수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사내들인 공예의 이 재판 이야기는 어디에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하나 출발하는 거니 출애굽기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의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예 재판의 이 대제사장의 이 중대의 위치와 역할은 이미 구약성경 출애굽기로부터 출비되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은 들어가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컸잖아요 아론 때부터 그때 아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의 처벌이 진행될 때 그 연병이라는 안타까운 병이 진행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그 병이 진행되고 있는 한 복판에 뛰어들었을 때 그 병이 종료되었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만큼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그렇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걸 신성모독이라고 결정한 이 결정 이 결정이 대제사장의 마지막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성경의 이 대제사장 이야기와 예수님의 사내드림콩의 재판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거니 우리 예수님을 로마 총독 재판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그 결정을 해서 로마 총독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밤 신성모독죄라는 예수님의 죄명이 나왔으면 그들이 서로 나서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먼저 신성모독죄를 졌다라고 판단되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처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내드림콩의원들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판권을 넘기는 거니 빌라도 총독 재판으로 즉 로마 재판 제국의 재판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주도한 이 대제사장 중심의 재판은 제사장 나라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재판으로 끝내놓고는 또 제국 재판으로 넘기는 이러니 로마 총독 빌라도 당시 예루살렘 총독이었잖아요 그 총독 빌라도가 이 재판을 받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세력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주장의 진실성 여부보다는 핵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성모독 오는 여부보다는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 주도권의 약화 혹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전의 응징 이런 차원에서 군중도를 끌어모아서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선해드린 공예원들이 우리 예수님의 3년 운동을 종료시키며 이런 재판을 즉 정치 재판을 했다라는 걸 로마 총독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재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선해드린 공예 세력들이 워낙 임금승부 차원에서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서 조작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 건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너의 수명 생명을 종료시키겠다라고 협박하게 나오고 한편으로는 만약 이 요청을 들어주면 너가 총독으로 와 있는 주된 이유가 큰 재물 챙기기 위해서인데 넉넉한 재물 챙겨주겠다 이렇게 빅딜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뭔가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듯 했지만 결론은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다는 거죠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첫째는 나 재판받지 않겠으니까 너희 법대로 로마에서 너희들에게 종교 관련한 모든 판권 결정권을 위임했는데 그 위임법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미루고 두 번째는 해로시 인근에 또 이렇게 방문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잖아요 종교 문제 다루는 책임자잖아요 그렇게 해로되게 넘겼는데 그 해로시 여우 집안인데 그거 다 아는데 그걸 당하겠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넘어오고 또 빌라도 총독이 사명권을 가지고 뭔가 종교와 정치 이 상황에서의 그들의 민족의 6월절 명절에 사명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데도 거기까지 다 대비책을 다 만들어 놓는 바람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최종 결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시간이 1500년 된 제사장 나라의 가장 핵심 공직자인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지성소 들어가는 일과 그다음 매일매일 아침 9시에 상번제 드리고 오후 3시에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 빠뜨리면 안 돼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혹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가서 그 시실을 만지고 시간 끌면 안 됩니다 매일의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의 책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양을 잡아서 비율에 따라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하루에 두 마리씩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바로 그 시간이 대제사장이 아침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저녁 상번제 시작하는 시간이었다는 것 그 시간을 불어 준 거죠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이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말 또한 출애국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500년 전 출애국기의 대제사장의 상번제의 제사장 나라법과 우리 예수님이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임무를 감당한다라는 얘기만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출애국기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시간과 끝나는 시간과는 떼려야 뗄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제사만 들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사를 들이신 건 단번 제사 제사자이시면서 제물이 되셨다 얘기죠 제사자이면서 제물이다 이 십자가 단번 제사 이야기는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웃과 나눔을 만들어가고 민족과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제사 이야기를 다 함축해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제사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성전휘장 찢어졌다는 얘기는 출애국기에서 성막 만들었다 500년 후에 다윗 때 성전 만들었다 다시 수룩바벨 때 수룩바벨 성전 재건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성경의 성전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어야 성전휘장 찢어진 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리마데 부자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 3일이라는 기간만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셔서 제자들도 그 다음에 아리마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3일은 예수님이 갑자기 만든 무덤에서의 3일이 아니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니 요나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보낸 것은 그 자체로서의 그 당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지만 이후 수백 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3일 이야기를 미리 준비했다 그 다음 이제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욕기, 시편, 그 다음에 호세야,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구약 성경의 많은 기록들에 부활의 개념을 이미 집어넣었다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 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 묶어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그 이야기에서 다위세 시편을 통해서 욕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호세야, 이사야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남유다 멸망과 새로운 소생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을 하셨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 그러니까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잖아요 이 이야기와 그 약 39권의 오래된 준비 이야기는 뗄려야 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지 왜 기록대로 성경을 끝내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향한 믿음이요 원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을 둔 믿음이 될지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의학 성경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담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완전케 하신 이야기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계시고 다음 주도 내일부터도 사복음서 그 다음 주도 사복음서인데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그들의 기쁨, 그들의 믿음을 포인팅했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정신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스토리로 우리들에게 통독할 수 있도록 통독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통독 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오늘 또 존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놀라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사사 다음 한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사부음서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공부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